공부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역시 그건... 오늘 학교 일찍 와가지고 공부하고 달블리의 힐링캠 끝냈습니다. 안 본 문제가 딱 나온다. 안 본 문제가 딱 나온다. 안 본 딱은 싸인. 영화도 보고 과제도 하고 부끄러워? 런 현장 시대의 기를 위해서 제일 뒷자리 게이들 섹시를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는... schedules 100g 레드 투투 3 1 1 2 1 1 2 여러분 제 잘못이죠 뭐 똥쟁이를 친구로 뒀다는거 자체가 그냥 맛을 음미했어요 냠냠 배고프게 밥을 먹었으니 게임을 아니 과제를 한판 하고 거절 한 번 하고 시험이 끝났을 때 역시 피시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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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닷 체다 데이드로 무슨 만났는지 지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점심로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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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 이마가 나와요 이마가 넓어가지고 너무 좋다 짠! 바로바로 잉? 아 여기있다 귀걸이 귀걸이 귀걸이를 정해주고 안심 귀걸이입니다 천국은 안 따라올게요 천국은 안 따라올게요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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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블리의 힐링 캠프 참고로 여기도 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.